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입니다. 오늘도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시고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부동산 규제 지역 이번에 9월 21일에 대규모 해제가 있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세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여쭤보려고 해요. 사실 규제 지역은 왜 투기가열 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정 대상 지역만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세법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만 의미가 있고 9월 26일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평택, 안성, 양주, 파주, 동두천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101곳에서 60곳으로 규제 지역이 확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종을 제외한 사실상 지방 전 지역이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해제 지역에 있는 주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니면 해제 지역에서 새롭게 주택을 매입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해제 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부터 말씀을 드리면 양도소득세 규정에 보면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중가 규정이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세율의 20% 또는 30%의 세율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근은 양도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양도시점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해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 다주택자 중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한시적 중가유예로 인해서 2022년 5월 10일부터 내년 23년 5월 9일까지는 중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가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 중가 배제 규정이 상당한 효과를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3주택자가 안성의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안성의 주택이 시세 차익이 5억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유를 상당 기간 한 10년 정도 보유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시세 차익 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약 3억 5천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성이 조정 대상 지역의 해제가 됨에 따라서 그렇게 양도를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약 2억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부세는 어떨까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가 세율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중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1주택이 있고 안성에 1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조정 대상 지역의 해제가 되기 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 있는 경우이므로 중가 세율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성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서 3주택이 안 되니 중가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8월 달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중가 세율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으니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일시적 2주택자 규정에도 살펴보면 왜 2주택자인 경우에는 1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그 외에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음 아닙니다. 이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 시점에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신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그 신규 주택조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라고 하면 추후에 그 주택이 해제가 되어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전히 2년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할 시점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해제 지역에서 만약에 새롭게 주택을 매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이제 취득세에 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네 맞습니다. 취득세는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자가 된 때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주택자가 된 때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1주택이 있고 파주에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파주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는 2주택이 되니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이제 파주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으므로 3주택이 안 되니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주에 32평형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10억 원에 취득한다고 가정을 하면 과거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돼서 9%가 적용됩니다. 10억 원에 9%라면 9천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가 되어서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니 3.5% 정도의 세율이 적용돼서 약 3,500만 원의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약 5,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상당한 절감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는 개정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거는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세금의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혹시 또 다른 변화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도소득세에는 다주택자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을 등록을 하면 그 중과 규정을 배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인 거죠. 그런데 기존의 주택이 있는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에 등록을 한다고 해도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주택이 있는 사람은 해제 지역의 주택을 사서 등록을 한 경우에만 그런 중과 배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대 주택의 중과 배제 혜택은 그 임대 주택뿐만 아니고 그 임대 주택 외의 남은 하나에까지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주택을 이미 한 채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동두천에 주택을 취득해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을 등록한 경우라면 해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중과 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동두천에 있는 주택을 팔 때 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서울의 주택을 추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 지역에서 임대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주택을 하나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에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도 마찬가지고 과세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기존에 주택이 있는 사람이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도 똑같이 해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을 등록한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의 예와 같이 서울에 1주택이 있고 동두천에 1주택을 취득하고 등록을 했다면 그때는 추후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할 때는 서울에 있는 주택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좀 어떻게 달라지나요? 해제 지역에 만약에 주택 하나를 매입을 한다면 그러면 3년 내 이전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신규 주택 취득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신규 주택과 기준 주택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3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1주택이 있고 동두천에 아까와 예외같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동두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가 되었으므로 동두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준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두천이 추후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3년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취득 시점이 중요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시 지정이 되더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규제 지역 해제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세금이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무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고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혹시나 부동산 세금에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상담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향후 콘텐츠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입니다. 오늘도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세금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실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연을 좀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부모님께 투기가열 지구 내에 있는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개발 입주권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2027년 초에 입주 예정이고요. 증여세를 내야 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라는 사연이 먼저 왔는데요. 세무사님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고자 하시는 경우인 걸로 보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그 구주택의 권리가액에 현재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을 더한 금액에 현재까지 형성된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즘같이 조합원 입주권 매매가 없는 상황에서는 프리미엄을 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이용해서 조합원 입주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두 군데 이상 받아서 평균된 금액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가액으로 증여세가 매겨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거 뭐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들이 좀 있을까요? 증여세뿐만 아니고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분양권과 다르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취득세는 기존의 주택이 멸실되었는지 멸실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구 주택이 멸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를 한 경우라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이고 만약에 증여자가 다른 주택이 있어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취득세율은 13.4%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이 멸실이 된 경우라면 토지를 증여하는 걸로 봐서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그때는 취득세가 약 4% 정도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 관련 취득세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시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증여를 받은 뒤에 조정지역 내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입주 전까지 실거주를 하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그 재개발 아파트 입주 시점에 기존에 실거주했던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비가 세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은 재개발이 된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은 이후에 아직 그 조합원 입주권은 사업 시행 중에 공사를 하고 있을 테니 아직 안 지어졌죠.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사서 거주 후에 팔면 양도세가 되느냐 이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결론은 안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중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서 파는 경우에 대체주택 특례라고 비가세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관리처분 인가가 된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으면 안 되고 과거 구주택일 때 정확하게는 사업 시행 인가일 전의 주택을 증여받고 이후에 실거주 목적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증여를 조금 더 일찍 하셔야지만 대체주택에 대한 비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일 전에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그런 비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재개발이 되기 전 사업 시행 인가 전에 구주택을 받고 그리고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의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그 주택이 재개발 사업 시행이 끝나고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다시 이사를 가셔서 1년 이상을 거주를 하시고 그리고 그 2년 이내에 새롭게 거주하기 위해서 취득했던 대체 주택을 양도하면 비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좀 까다롭긴 한데요. 2년 이내에 이사를 가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2년 이내에 판다. 이 기간 요건만 잘 맞추시면 비가세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가세는 12억 원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대체 투자 특례를 받으려면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증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 고민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2020년 1월 부부 공동 명의로 분양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 진행 중입니다. 이혼 전 증여로 개인 단독 명의 또는 이혼 후에 재산 분할로 단독 명의가 나을까요? 실거주 2년 후 매도 예정입니다. 이혼 관련해서 재산 분할 상담이 왔는데 이거는 좀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아마도 지금 문의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분양권을 본인이 다 가지기로 합의는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혼 전에 증여 방식으로 가져올 것인지 이혼 후에 재산 분할 방식으로 가져올 것인지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증여 방식으로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혼 전이니까 배우자 간에 6억 원까지는 공제할 수 있지만 6억 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재산 분할의 방식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초부터 본인 재산이었다라는 걸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발생을 하니 오히려 재산 분할 방식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추후에 이 분양권이 아파트가 대해서 판매된다라는 것까지 생각하면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추후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증여받을 때 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에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올라서 증여받을 때 그 프리미엄까지 인정을 받아서 증여세를 냈다라고 하면 추후에 양도를 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그 프리미엄까지 합쳐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산 분할 방식으로 이뤄진다라고 하면 당초부터 본인 재산이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고 양도를 할 때도 그 분양가액만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아무래도 증여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 인정이 더 많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구체적으로 가격을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10억 원인 분양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중에 현재 60%인 6억 원 정도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납부한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형성된 프리미엄은 약 8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분양권의 평가는 현재까지 불입한 6억 원에 프리미엄 8억 원을 더한 14억 원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4억 원을 증여 방식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면 50%만큼 7억 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 7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면 6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약 천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후에 이렇게 증여받은 분양권이 아파트가 되어서 양도한다라고 하면 이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기존 분양가 10억 원에 증여받을 때 인정받았던 프리미엄 8억 원의 50%인 4억 원이 더해져서 취득가액은 14억 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반면에 재산 분할 방식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면 당초부터 본인 재산이었다라는 것이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고 추후에 양도할 때도 당초부터 분양을 받았던 그 10억 원이 나의 취득가액이 되어서 10억 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증여받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14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10억 원 이 4억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생각하면 이거 증여받는 경우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 실거주 2년을 하고 매도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가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 소용세 비가세 혜택을 받으면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며 3년 이상 보유했다라고 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께서 10년 이상 보유를 하고 추후에 한 20억 정도에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증여를 받아서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8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의 절세 효과 800만 원 때문에 지금 증여세 1000만 원을 내는 꼴인데 그런 경우에는 굳이 증여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향후 얼마나 보유하고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만약에 다른 주택이 있어서 양도세 비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증여가 더 낫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까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맞는 말씀입니다. 증여를 해서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을 이용해서 취득가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비가세 혜택을 못 받고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2월 가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2월 가세 규정이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에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증여세를 내고도 증여받은 그 프리미엄은 하나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번에 세부사님이 말씀해주셨던 2월 가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이혼하신 분들도 이게 해당이 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증여를 받고 설령 이혼을 하셨다 하더라도 2월 가세 규정은 계속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2월 가세 규정이 제가 계속 5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난 8월에 세제 개편안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만약에 증여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올해 안에 증여를 해야만 5년 다소 짧은 10년보다는 다소 짧은 5년만 기다리시면 된다는 걸 꼭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세무사님을 모시고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거나 또 상담받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영상 아래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또 세무사님이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 세무사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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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